철근 절단기 3개 상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로드카타라고도 부릅니다. 먼저 일본 MCC 제품입니다. 규격은 10, 13 규격입니다. 고정시킬 수 있는 볼트 구멍 나와 있습니다. 국산 금창기계 제품입니다. 규격은 13, 16입니다. 마찬가지로 고정시킬 수 있는 볼트 구멍 나와 있습니다. 이 상품은 일제 히트 상품입니다. 규격은 10, 13 특이점으로 절곡을 할 수 있는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. 절곡 작업 시 필요한 상품입니다. 똑같이 일제 히트 상품으로 절곡 작업도 할 수 있고 절단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.